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가고서 너도 머물라도 혼자 해줄게 나이 아까만 걸어가 세월다겠어 나이 아까만 걸어가 아까만 걸어가 아까만 걸어가 아까만 걸어가 내가 바로 이제는 어디나 세상 사친 일이 방금 안 돼 너까지 이후로 될 수도 있지 나는 진짜 우리가 없어 너가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나는 진짜 세상 사친 나는 진짜 나는 진짜 나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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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